그래프란 수량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도표입니다. 그래프는 통계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래프는 인포그래픽의 주요 분야 중 하나로서 산업과 경제 분야 그리고 학문 분야 및 학술 논문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다양한 타입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9개의 그래프 툴을 제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막대 모양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칼럼 그래프 툴을 사용하여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과 데이터 입력 값에 따라 그래프의 모양과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단축키 J를 눌러 칼럼 그래프 툴을 선택합니다. 자유로운 크기의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 아트보드를 클릭하고 드래그합니다. 엑셀 스프레드 시트처럼 보이는 그래프 데이터 창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창에 데이터 값을 입력하면 그래프를 만들 수 있으며 닫을 때까지 열려 있습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한 후 그래프를 아트보드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창에서 셀을 각각 클릭하면서 아트보드 하단에 미리 표시해 놓은 데이터 값을 데이터 셀에 입력합니다. 다음 입력란으로 이동할 때는 탭 키를 누르거나 또는 상하좌우 화살표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 창의 오른쪽 상단에서 체크마크 모양의 어플라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아트보드를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흑백 색상을 갖는 막대 모양의 칼럼 그래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프 왼쪽의 Value Axis에는 입력한 값을 기준으로 숫자가 일정한 값으로 표시됩니다.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숫자는 기준점 0 아래의 음수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이처럼 데이터 창에 가로로 한 줄로 데이터 값을 입력하면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 왼쪽 하단에 있는 아트보드 내비게이션 버튼을 클릭한 후 페이지 2를 선택해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정확한 크기를 갖는 그래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축키 J를 눌러 칼럼 그래프 2를 선택한 후 아트보드를 클릭합니다. 그래프 대화 상자에서 위드의 40cm, 하이티의 20cm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지정한 크기의 그래프가 만들어졌습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한 후 그래프를 아트보드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창에서 셀을 각각 클릭하면서 아트보드 하단에 미리 표시해 놓은 데이터 값을 데이터 셀에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 창의 오른쪽 상단에서 Apply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창의 2행으로 데이터 값을 입력하였기 때문에 그래프가 두 개의 그룹으로 분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1행에 입력한 값은 그래프의 왼쪽에 그룹으로 표시되며 2행에 입력한 값은 그래프의 오른쪽에 그룹으로 표시됩니다. 워크스페이스 왼쪽 하단에 있는 아트보드 내비게이션 버튼을 클릭한 후 페이지 3을 선택해 세 번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단축키 J를 눌러 칼럼 그래프 2를 선택합니다. 자유로운 크기의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 아트보드를 클릭하고 드래그합니다. 데이터 창에서 셀을 각각 클릭하면서 아트보드 하단에 미리 표시해 놓은 데이터 값을 데이터 셀에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 창의 오른쪽 상단에서 어플라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한 후 그래프를 아트보드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4개의 기둥으로 구성된 그래프와 함께 오른쪽에 레전드라고 불리는 정보가 표시됩니다. 데이터 창에서 숫자가 아닌 단어를 가로 방향으로 입력하면 레전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레전드는 어떤 칼럼 그래프가 어느 레이블에 해당되는지 동일한 색상으로 표시해주고 입력한 단어 그대로 레이블에 표시해 주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데이터 창에서 입력한 단어의 순서는 레전드에서 역순으로 표시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트보드 하단의 인풋 데이터에서 밝은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레전드로 만들어지는 데이터 세트 레이블입니다. 월크스페이스 왼쪽 하단에 있는 아트보드 내비게이션 버튼을 클릭한 후 페이지 4를 선택해 네번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단축키 J를 눌러 칼럼 그래프 2를 선택합니다. 자유로운 크기의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 아트보드를 클릭하고 드래그합니다. 아트보드 하단에 미리 표시해 놓은 데이터 입력 값을 데이터 창에서 셀을 각각 클릭하여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를 선택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 창의 오른쪽 상단에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셀렉션 툴 를 선택한 후 그래프를 아트보드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창의 첫번째 셀에 입력한 Fruit Production은 그래프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레전드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셋 레이블을 가로 방향으로 셀에 입력할 때는 첫번째 셀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빈칸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4개의 기둥으로 구성된 그래프와 함께 오른쪽에 레전드인 Unit Tone이 표시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트보드 하단의 input 데이터에서 밝은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레전드로 만들어지는 데이터셋 레이블이 됩니다. 또한 데이터 창의 첫번째 열을 카테고리라고 부르는데 이곳에 카테고리 레이블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셀에 입력한 카테고리 레이블은 각각의 칼럼 그래프 바로 아래에 표시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칼럼 그래프 하단에 입력한 과일의 이름들이 표시됩니다. 단, 이 칼럼 그래프는 다른 칼럼 그래프들과 다르게 그래프 색상이 모두 검정색으로만 표시됩니다. 월크스페이스 왼쪽 하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한 후 페이지 5를 선택해 다섯번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단축키 J를 눌러 를 선택합니다. 자유로운 크기의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 아트보드를 클릭하고 드래그합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한 후 그래프를 아트보드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2020년도와 2021년도 과일의 생산량을 비교할 수 있는 그래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트보드 하단에 미리 표시해 놓은 데이터 입력 값을 보시면 두 개의 연도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셀은 비워둔 상태로 데이터 창에서 셀을 각각 클릭하면서 아트보드 하단에 미리 표시해 놓은 데이터 값을 데이터 셀에 입력합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 레이블인 total sales 2020은 두 줄 텍스트로 만들기 위해 sales와 2020 사이에 shift 를 누른 상태로 backspace 바로 왼쪽에 있는 세로 막대 키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 카테고리 레이블을 세 줄로 만들고 싶다면 단어와 단어 사이에 세로 막대를 입력해 total, 세로 막대, sales, 세로 막대, 2020과 같이 도표를 만들면 됩니다. 이때 연도를 의미하는 숫자 2020과 2021의 좌우에 큰 따옴표를 입력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통계를 위한 일반적인 데이터 값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숫자를 연도의 개념 등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큰 따옴표, 숫자, 큰 따옴표라는 입력 공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2020의 경우 숫자만 입력하는 게 아니고 글자와 숫자를 함께 입력하는 방식이므로 이럴 경우는 숫자 좌우에 큰 따옴표를 입력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 창의 오른쪽 상단에서 Apply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창에서 가로 방향의 맨 위 셀에 입력한 과일 이름은 데이터셋 레이블입니다. 여기에 입력한 레이블은 그래프의 오른쪽에 레전드로 표시됩니다. Total Sales 세로 막대 2020과 큰 따옴표로 시작해 큰 따옴표로 마무리한 2021은 각각 4개로 구성된 2개의 칼럼 그래프 그룹 하단에 표시됩니다. 아트보드 하단의 인풋 데이터에서 밝은 회색으로 표시된 과일 이름은 그래프 오른쪽에 레전드로 표시됩니다. 데이터 창에서 Total Sales 세로 막대 2020 셀을 클릭하고 큰 따옴표 2020 큰 따옴표를 입력한 후 Apply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칼럼 그래프가 변경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새롭게 갱신됩니다. 데이터 창의 오른쪽 상단에서 빨간색 X 버튼을 클릭해 닫습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그래프를 선택한 후 단축키 를 눌러 복사합니다. 월크스페이스 왼쪽 하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한 후 페이지 6을 선택해 여섯 번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단축키 Shift Ctrl V를 눌러 동일한 위치에 붙여넣습니다. 이번에는 서울과 제주의 과일 소비량을 비교할 수 있는 그래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제된 그래프의 데이터를 변경하기 위해 그래프를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창이 열리면 아트보드 하단에 미리 표시해 놓은 데이터 입력 값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 창의 오른쪽 상단에서 apply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새로 입력한 데이터 값으로 그래프가 갱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 통계가 바뀌더라도 언제든지 기존 그래프에 새로운 데이터 값을 적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칼럼 그래프 2를 사용하여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과 데이터 입력 값에 따라 그래프 모양과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만든 마지막 그래프는 후속 강좌를 따라하기 위해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